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존연세 플랫폼 빈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대봉동 건드림바이옥과 대봉역 사이에 있는 대연하이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231만원이고 주방공간이 최근에 고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은 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베란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세탁기 왼쪽에 이렇게 냉장고가 보입니다. 뒤로 돌아보시면 이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소가 이렇게 마무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좀 깨끗합니다. 신발장을 보실 수가 있고 뒤로 돌아보시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연하이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